앗! 아 밀지 마요 아저씨들 아 그거 밀지 맙시다 오 야 쟤 뭐야 핵이다 아 한명 핵이네 와 갈뻔했다 멈춰간다 야 저 초록색 핵 쓰는 놈 아 뭐야 이거 결승이 아닌데? 이거 끝날 때까지 하는거야? 아 잠깐만 와 어 우승 아니야? 아 저 핵 쓰는 놈 지금 공중에 있어 이거 계속 버텨볼까 아닌데? 아 안돼 와 진짜 핵 쓰는 거 진짜 개 엮겹다 이거 PC도 있구요 풀스루도 할 수 있어요 풀스가 핵이 없어서 클린하네 풀스 있으신 분들은 풀스루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아 액박은 잘 모르겠어 액박도 있나? 아니야 풀스루도 그거 유료 회원권 결제 해놓은 사람만 진짜야 어 야 이렇게 점프 저거 밟고도 갈 수 있구나 아 아 아 어떡해요 아저씨 좋아 안돼 안돼 아아아아악 잠깐만요 아악 아우씨 애들이 다 잘해졌어 원래 이런 애들밖에 없었거든 첫날에 이거 봐봐 늑게인가 못하는거 봐 이런 애들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다 엄청 잘해졌어 요걸 잘 안쓰셔서 좋네요 아니 저 원래 욕같은거 잘 몰라요 태어나서 욕을 몇번 안해봐가지고 수지방 아 이거 또 팀장이네 샷건이 매력적인 남자라고 팀을 잘 만나야 돼 오케이 일단 우리꺼부터 확보해 나이스 빨간 애들 빨간 애들 괴롭히자 빨간 애들 좋아 아하 아악 그래 좋아 일로 밀어 일로 패스해 오케이 이게 원래 지는 팀 한 명 괴롭히는게 제일 좋거든 얘들아 빨간 팀 괴롭혀야지 뭐해 빨간 애들 공 엄청 갖고 오네 내가 하나 밀었어 내가 안쪽으로 잘 밀었어 야 빨간 팀 4개나 냈어 저 공 하나 내가 가져와야 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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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팀 공 왜 이렇게 많이 뺏겼어 얘들아 가지고 갑니다 빨간 팀 공 가져와 좋아 좋아 파란 애 좋아 그래 우리 도와줘 우리 도와줘 나이스 야 나 솔직히 1인분 넘게 했다 이번 판은 인정해야지 이번 판 잘했잖아 좋았어 좋았어 마지막에 상대의 파란 팀이 우리 팀 도와줘가지고 아주 나이스했다 아 나 이거 좀 자신 없는데 나 이거 되게 못해 어 앞에서 치고 나가는 건 좋아요 아 이거 가운데가 아 잠깐만 아 아 아하 알갓 아하 하하 저기요? 오오오오 아으 오우 오우 피해주고 오우 야 막 머리로 막 지나간다 갈 수 있나? 오우 야 난 어떻게 간 것 같은데?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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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우 와 이거 진짜 빡세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듀오 모드 있냐고? 같이 할 수 있을걸? 이거 같이 할 수 있을거야 이거 엄청 치열하다니까 캐릭터가 귀여워서 그렇지 생존이 걸려있다고 결승인가? 혹시? 어 축구? 축구 좋아 7대7인가? 오우 짝시 딱맞네 이건 근데 고인물 있는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파란팀 복장이 우리팀이 조금 더 보이긴 했어 앗 안 돼 안 돼 어 황금계란 뭐야 이거 처음 봐 야 이거 새로 패치됐나보다 계란도 나오네? 계란 처음 봐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야 계란 넣어야 돼 이거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아악 나이스 와 5점짜리네 야 이게 5점짜리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이거 새로 패치됐나봐 원래 나이스 어시스트 좋아 내가 넣는다 내가 넣을거야 아 제발요 제발요 이거 아이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만행할게 만행할게 멍청한 놈들 난 무조건 공격만 할거야 수빈 이네가 해 어우 야 음식 잘한다 버스 제대로 탔는데요 지금 지렸죠? 아 까비 여기로 여기로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 니꺼 나 니꺼 니꺼 튕겨나온거 집어넣어 아잇 잠깐만 나이스 야 이거는 우리팀 이겼네 지금 야 나도 이거 축구총 잘하는데 너는 봤어? 나 한 번에 넣는거 봤어? 금바 지금 아잇 야 노란애들 포기했네 포기했어 지금 야 그 황금알 넣는게 엄청 중요하구나 내가 네꺼야 아이씨 좋았다 좋았다 달달했다 어 프리킥 한골 넣었어 가운데서 공 떨어질 때 점프로 헤딩으로 한 번 넣었어 결승이죠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일렬에서 시작하는게 정말 중요하더라 어 어? 나 맨 앞줄이야 네 마지막 라운드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거 저기 올라가본 올라가본 적도 없어 간다 점프 안뛰어 그냥가 왼쪽으로 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 여기 공 너무 많이 온다 친구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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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아 이거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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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못해 이미 글렀어 어 어? 잠깐만 와 뭐냐고 뭐냐고 야 망한줄 알았는데 야호 야 나 이거 1등 처음 해봐 님들 와 지렸다 아 좋았다 좋았어 아호 명성까지 아이 달달했고 롤아웃 나도 애들 한번 떨어뜨려 봐야겠다 생존에만 치중하지 말고 애들을 좀 떨어뜨려 봐야겠어 헤헤 헤헤 야 점프로 넘어가는 것도 재밌는데? 으흐흫 헤헤 헤헤 아 아 늑대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오 야 저거 슈퍼첨프 뭐야 아 핵스넷 또 있다 아 아 이번파 핵스넷 있네 어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였다 너 여기서 안심하고 있지 죽어라 아 까비 오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음 오 오 오 오 오 crashes 선인장 죽일 수 있었는데 아우 아하하하 죽였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님들 나 좀 고여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? 두명 내가 두명 죽였어 두명 아니 이게 애들이 떨어트려니지게임이 끝나니까 빨리 죽여야지 아 근데 핵스 안에 한명 있어 아 아까 슈퍼점프 안에 한명 있었거든 아하하 어떻게 하면 애들을 죽일 수 있는지 알겠어 이제 좋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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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밀어 애들아 그 점프로 미는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밀면 돼 박치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밀면 돼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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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밀어야 돼 아 여기서 밀어야 돼 좋아 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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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해 좋아 야 노란팀 못한다 노란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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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으러 가 일단 우리꺼 굴려놓고 야 우리꺼 프리패스 만들어 놓고 노란팀 막으러 가 아이 놔요 아이 놔요 얘네도 못 들어가게 아 좋았다 어 뭐야 1등하는팀은 그냥 끝나네 아 재미없어 얘네 왜 이렇게 공을 안 굴려 노란팀 뭐하는데 뭐하는데 아 여기 트롤링하는 애 있나봐 후진시키는 애 한명 있나본데 다른애 다른애 없구나 야 얘 이 부엉이가 지금 트롤링하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얘 밀려고 하는거 같은데 얘가 얘 얘 한명이 지금 못가게 하네 지금 와 못했넘 얘 얘가 지금 못가게 막고 있잖아 지금 노란 애들아 니네 졌어 니네 팀에 트롤링 있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욕하고 싶겠다 7대7로 축구 한번 하나 아아 이거 싫어 야 이거 인원 적어가지고 하아 여덟명까지 여섯명 탈락이야 앗 뭐 일단은 처음에는 막 가도 되잖아 앗 처음엔 막 가도 돼 어? 빡스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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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오우야 아 젠장 아 이러면 탈락이야 설마 니네 아직도 놀고 있니? 저쪽이다 저쪽 아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눈치 눈치도 적당히 봐야지 길개척을 해야지 좋았다 떨어지는거 오늘 한판도 안했는데 떨어지는거 한판 하고싶다 아 뭐 이거 한판도 안걸렸는데 어? 걸렸다 아 근데 이거 애들이 고여가지고 애들도 다 잘해 일단 떨어져 아 이거 연습해야 돼 배치기하고 바로 점프하는거 하고 바로 점프하기 그래 이거 연습을 해놔야돼 오케이 떨어져 떨어지자 떨어지자 바다 아 이케 어 다 wonders 다 헤어으 에잇 와아 힘들어 와아 나이스 난 이제 폴리니가 아니라고 지렸지 님들 좋았다 1등 하루에 두번이나 있네 좋았다 좋았다 핫도그 얻었다 녹화는 여기까지 끝까지